수환이 일어났죠 수환이 일어났죠 오늘은 하늘이 이렇게 뿌리뿌리한 비가 주라맨 여기로 왔습니다 근데 게을러가지고 안올려 이제는 가돌릴거죠 짧게 짧게 올려 사람 진짜 많다 여기 체인잠인데 음 음 그리고 매콤한 푸슈 매콤한 푸슈 매콤한 푸슈 양념소스 아닐까 오므라이스톡하네 음 근데 라멘집이니까 라멘집 먹어야지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겠다 음 바로 옆에서 술도 마십니다 음 음 이게 배달을 해주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겠다 근데 이게 얼마에요 9천원이야 음 맛있겠다 근데 음 맛있어 음 아 오, 야, 공부 나왔다. 뜨거워. 조금씩 게뜨거워. 아, 게뜨거워. 오, 맛있겠다. 배고파. 면이 쌌다. 이게 뭐예요? 아니. 매워? 맛있어? 맛있어. 매운 것보다는 향이 좀 쎄. 향이 쎄, 향신용? 응. 먹어야 돼. 기침 나고. 그러니까, 기침 나고. 맥쎄 맛있다. 네. 매운. 맥쎄 잘. 항, 일본남은 이네. 그렇지? 응. 맵쎄 하길 잘했다. 응. 맵쎄. 맵쎄 해. 응. 말리만 내놓게. 아예 계속 먹어도 되어야지 내가 영국받을 따져받을 줄게 여긴 막 계란을 먹어야지 이게 뭐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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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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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